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 얘기를 많이 하고 남편이 있긴 하고 찾을 거에요 아무튼 프로와드 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공연을 해줘서 정말 인기를 만들 때 나랑이랑 같이 정말 엑사이틴하게 센스하게 되게 스트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지금 전역본이 있어서 너무 좋을 거 같아요 너무 다음에 너무 잘하고 싶어서 욕심이 많아 이번에 그 지금을 죄송합니다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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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이렇게 이렇게 약혀나 제가 지금 너무 너무 문 또 다시 우리 아이디어들 꼭 꼭 꼭 부탁 복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. 여러분. 네. 네. 이 콘셉트에 seems like forever we've been planning this 정말 작년때부터 아니, 브라밍, 헬룸, 맨날의 메인 콘셉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통화하고 어떤 아이들도 있었고 아무튼 그게 목이 안 좋아서 그냥 되게 나쁜 애도 있어서 그게 좋네요 아무튼 음 헬로우! 너무너무 행복하게, 즐겁게 오늘 지내했어요 우리 아주 친한 브라밍, 아르도리랑 같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브라밍은 뭐 정말 완벽한 준비하는 배우이라서 로프트신 지금 팩프로인데 내일도 팩프로 하고 싶어서 오늘 인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음 근데 제가 항상 그냥 죽을 때까지 하니까 나의 홀로 인사하고 싶었어요 음 Thank you all so much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봐주세요 네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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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